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흠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좀 들고 와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눈에 띄게 고용이 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봄과 아름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일자리도 좀 풀리면 좋겠는데 벤처와 스타트업 일자리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 결과를 보면요. 일자리 증가율이 전체 기업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벤처와 스타트업 3만 6천여 곳의 취업자는 76만 4천여 명이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9.4%나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 놀랄만한 수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까지 더하면 실제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실제 고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용보험 증가율로 봐도 9.4%로 전체 기업 보험 증가율 3.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민간 분야는 공공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민간 쪽에선 그나마 벤처와 스타트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벤처 스타트업의 일자리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세히 들여다보면 청년과 여성 고용의 증가도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여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벤처 스타트업에서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3명은 청년이었고 또 여성 고용 비율도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럼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유독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비대면 분야의 고용이 많이 증가한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의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16.3%로 대면 분야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벤처 스타트업의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 사이에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 이런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와 빠른 성장력, 이런 게 벤처와 스타트업만이 가진 강점이죠. 이런 강점이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취업 플랫폼이 구직인과 직장인 950여 명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스타트업 특유의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꼽은 사람이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업이 성공할 경우 큰 보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네, 벤처와 스타트업에서 보완할 점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업무 강도나 사내복지 같은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정비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화배를 중요시하는 사내 문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벤처 창업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합리해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